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전영우 기자, 검사가 13명이니까 혐의별로 좀 나눠서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럼 수사는 크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?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수사단이 3명의 부장검사로 구성된 만큼 3개 팀이 각각의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 수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무마하려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수사를 권고받은 두 가지입니다. 여기에 아직 수사 권고 전이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법무관 2명이 사전에 알아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법무관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? 네, 법무부는 출입국 본부 소속 법무관 2명에 대해 어제부터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. 이들이 왜 김 전 차관의 출입 금지 여부를 알아봤는지 또 누구의 요청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는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법무부는 알아봐달라는 청탁이 여러 단계에 걸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전형우입니다. 법무부랑